한 칸 또 뛰어나가야 돼요. 자 여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장면에서 한 수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베개 계속 한 칸을 띄워서 모양을 계속 키우면 어떨까요? 여기요. 여기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수예요. 근데 이때 끊었을 때 이때가 조금 아플 것 같습니다. 그때 단수를 칠 수가 없네요. 네. 단수 치는 건 이건 말이 아니죠. 이리 뚫려서. 네. 뻥 뚫리니까요. 그렇죠. 넣는 수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이쪽저쪽 계속 전투가 벌어집니다. 네. 주현우 선수도 갈라놨기 때문에 이제 다 살리겠다. 드디어 여기서 힘이 좋아하는 힘. 전투를 좋아하는 김민선 선수가 어떻게 판을 꾸려가느냐. 네. 재밌습니다. 지금 벌써 모양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전투예요. 네. 역시 어린이들의 패기. 자신감. 이런 부분이 내용에서도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